안녕하세요. 갤러리에서 휴지통을 설정하고 그 휴지통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했을 때 다시 필요해서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점색이 있죠. 이렇게 아래 위로 이걸 터치합니다. 그걸 터치하면 현재 휴지통이라고 있죠. 휴지통 이걸 터치합니다. 휴지통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휴지통을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정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보면은 휴지통 기능을 켤까요 이렇게 나오죠. 휴지통 기능 켜기기를 터치해서 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휴지통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 점색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설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설정 차단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죠. 이 설정을 터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휴지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휴지통에 여기에 지금 현재 저는 체크되어 있죠.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은 휴지통이 없습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면 삭제된 항목은 30일 동안 휴지통에 보완된다고 해놨죠. 여기서 휴지통을 설정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꺼버리면 이렇게 꺼버리면은 휴지통이 없어요. 삭제해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설정하는게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휴지통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길게 여기 있는 사진을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은 길게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속에 V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면 해서 자 현재 제가 7개를 체크했죠. 그렇게 해서 최하단에 삭제했죠. 삭제를 눌러서 필요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삭제합니다. 여기에서 휴지통에 이동으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화면에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다시 복구하고 싶으면은 휴지통에서도 이것이 어떤 사진이나 동전사인인지 터치해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휴지통에서도 이것이 어떤 사진이나 동전사인지 터치해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고 싶을 때는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이러면 체크가 되죠. 그러면 최하단에 보세요. 복원이라는 글자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복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위에서 체크하는 데 있죠. 동그라미 속에. 이렇게 체크를 툭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하단에 복원을 터치하면 복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비우기를 하면은 한꺼번에 다 삭제. 완전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완전 삭제하시면 선택을 한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삭제가 있죠. 삭제를 이루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삭제 눌러 보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두 개를 선택했는데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래서 툭툭해서 완전히 삭제할 수 있어. 그리고 휴지통은 비어 있겠죠. 아까 복원한 것은 여기 보세요. 다시 갤러리에 오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 있죠. 그래서 갤러리에서 휴지통을 사용해서 복원도 하고 완전 삭제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휴지통의 갤러리에서 휴지통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